하.. 내 이름은 니 수건 모든 게임을 다 해본 남자지 오늘은 또 어떤 게임이 나왔을까? 하하하하하 이건 내가 자주 다니는 비디오 게임 가게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이구 또 안됐나 젊은이 아이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 게임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그래그래 진짜 게임이 많이 나왔어 이 게임도 해봤고 이 게임도 해봤고 이 게임도 해봤고 이 다 해본 게임이잖아 아저씨 왜 아저씨 가게는 왜 재미없고 쉬운 게임들만 있는 거예요? 다 해본 게임이잖아요 아니 뭐 여기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인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저거 다 해본 거예요 아저씨 무슨 게임이든 다 쉽고 이거 재미도 없고 다 지루한 게임들밖에 없어요 자네 이렇게 가까이 와보시게나 이번에 우리 게임방에 새로 들어온 게임이 있어요 게임이 아주 재미있고 어렵고 중독성도 탄탄해요 그게 아니 어때 한번 해보시게나 그런 게임이 있다고요? 뭐라고 뭐라고 어때 그 게임은 하지만 어렵지만 자네에게도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때 한번 해볼 건가요? 괜찮습니다 빨리 빨리 보여주세요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 알겠어 잘 따라와 좋습니다 이 방은 우리 게임방의 창고라고도 할 수 있지 이럴수가 이런 방에 있단 말이야? 아니 여기 이 창고에 그 게임이 봉인데요 이제 자 여기 게임 시즈를 받으라고 아니 이 게임은 울트라 마리오 이 게임은 뭐죠? 게임은 슈 엑스 마리오의 후속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 이럴수가 바로 어제 나온 거라고 이럴수가 감사합니다 빨리 지금 한번 해보고 올게요 자네는 그 게임의 위험성을 모를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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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게임을 해야돼 울트라 마리오 울트라마리오 아 시작됐구만 울트라마리오 아 이게 WAS로 시작하는 거구만 좋았어 앞으로 가기 오 뒤로 가기 오 이렇게 하는 거구만 점프 오 오 신기하구만 그럼 옆으로 가기 뭐야? 옆으로 가기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기를 왜 만든 거야 이게? 일단 다시 한 번 해볼까? 앞으로 가기 점퍼 이거 뭐야?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통로 안으로 들어가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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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기 왜 만들고 통로는 왜 만든 거야? 좋았어 다시 가야겠구만 앞으로 가기 점퍼 통로로 또 들어가진 말고 그대로 앞으로 가고 이거 물음표 블록 있잖아 먹어봐야겠구만 좋았어 물음표 블록으로 가서 점퍼 뭐야 다시 한 번 어요 어요 이게 이 버섯을 먹으면 되는 건가? 버섯 먹기 어요 이렇게 키가 커지는 거구만 좋았어 이제 앞으로 가볼까 또 또 앞으로 가고 트램폴린인가 점퍼 어이 한 번 더 점프 어이 좋았어 게임 오벌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슈퍼발리가 왜! 아니, 왜 낙디벨 받는 거야, 이게! 난 처음 들어왔어, 이거는! 이건 조심해야 돼. 점프! 트램펄리! 조심해야 돼! 게임 오벤! 신발이 벗겨졌어. 아니, 슈퍼발리가 바지가 벗겨질 수가 있단 말이야. 다시 왔구만. 좋았어, 다시 트램펄리 앞으로! 점프! 점프! 아, 점프! 조금 앞으로! 됐어. 조심해서 내려가고, 뭔 낙딜을 받는 슈퍼발리가 어딨어? 또, 다시 조심해서 내려가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려가기. 좋아, 조심조심. 조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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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어. 뭐야, 이거는? 새칸 점프구만. 이런 건 쉽지? 한번 점프해볼까? 달려가서 점프! 아, 뭐야, 이게! 하아... 이 게임 꼭 해야되는 건가? 조심해서 점프! 점프! 바지가 왜 터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바지가 왜 자꾸 터져? 집에서 내려가고, 점프! 점프! 투명만 판 또 왜 있는 거야? 그냥 박도르구만. 못써. 저기, 아이템 뭐가 나올까? 점프! 아니... 어? 아니, 이게 뭐야! 몬스터가... 게임을 해? 뭐야, 이게! 뭐냐고! 아니, 이게! 몬스터가 뭐 아이템을 먹는 게 어딨냐고,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저 몬스터를 건드리면 안 돼. 그냥 가야겠어. 점프! 여기서 점프! 그냥 지나가야겠어. 점프! 점프! 좋았어. 다 왔구만. 좋았어. 또 함정 있는 거 아니겠지? 다시! 좋았어! 자,рей sent가. 드디어 엔딩이다! 제일 높은 점수로! 피의상 unser Our Our Oung! 게임오벨! 뭐야, 이게! 딱 사호저 ψ은 등이 어딨어! 으아아! 아 아 아 아 아